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4년 7월 학평 B형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속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졌어요. 가 조건을 보니까 우리 굉장히 많이 봤었던 표현 F minus X는 Fx랑 같다. Fx 무슨 함수다? 예, 우함수다. 다시 얘기해서 Y축 대칭함수다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Fx 더하기가 Fx랑 같다. F1값은 F3이랑 같고 F5랑 같고 F2는 F4랑 같고 물론 자연수점만 아니더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구간이 이만큼씩 모하고 있구나 반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2의 제곱 Fx 값이 50으로 지금 주어진 정적분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제곱 Fx의 값은 2가 되겠구나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제곱 Fx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X 제곱 Fx 이 값에다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값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다소건을 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형태를 지금 잘 보시면요. 여기 X 플러스 2, 이 값이 지금 사실은 X 제곱으로 바뀌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2가 X 제곱이 되려면은 X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X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어 주면은 X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돼가지고 X 제곱이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는다. 그럼 X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또 이제 어떻게 되겠다. 얘는 F에 X 마이너스 2DX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분 구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로 갔다라는 얘기는 우리 도형의 이동이요. 도형을 지금 바꾼 거잖아. 그쵸? 점이 아니고 도형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실제로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2만큼을 넣는다라는 얘기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겠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1과 1 같은 구간 자체는 도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얼마만큼? 여기가 지금 1이 될 것이고 얘가 지금 3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감 역시 지금 얼마다? 50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까 나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구간이 2만큼씩 반복이 되고 있거든. 그럼 사실은 FX 마이너스 2나 FX나 뭐에? 똑같을 거예요. X 더하기 2나 X 마이너스 2나 2를 빼나 더하나 그만큼의 카무수 값은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1부터 3까지 X제곱에 FX를 적분한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 얘가 지금 50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구해낸 겁니다. 이 형태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알면 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정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은 도대체 뭐일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구했냐면은 방금 구한 값이 뭐냐면요.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X제곱에 FX의 적분 값이 지금 얼마다? 걔가 지금 50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거 요 함수를 통째로 GX라고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얘 마이너스 X제곱에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요거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X제곱에 FX는 지금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또다시 FX 이렇게 지금 바뀝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G에다가 모르는 거랑 그냥 X를 넣은 값이랑 같게 되겠죠. 즉, X제곱 곱하기 FX는 무슨 함수다? 얘 역시 Y축 대칭 함수라는 소리예요. 우함수.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Y축 기준으로 떨어진 1만큼 떨어지고 지금 3만큼 떨어진 요만큼도 지금 함수가 똑같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X제곱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럼 거기서의 적분 값이 50이면 여기서도 적분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도 역시 5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 X제곱 FX는 Y2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의 적분 값이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적분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를 구하는 중간 얘도 지금 얼마다? 얘도 50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50 더하기 2 더하기 50이 돼서 10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